여러분,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촬영된 이 블랙홀, M87 기억하시죠?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모습인데, 사실 이 녀석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폴을 쏘는 괴물이기도 합니다. 무려 5천 광년 길이의 에너지 빔 Z를 말이죠. 근데 대체 어떻게 쏘는 걸까요? 지금까지는 블랜포드 진화잭 메커니즘이 정설이었어요. 쉽게 말하면요, 블랙홀이 미친듯이 회전하면서 주변 자기장을 꽈배기처럼 꼬아버리고 그 힘으로 물질을 튕겨내는 일종의 우주적 발전기 같은 원리였죠. 그런데 2025년 10월 4일 독일 괴테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결이니 이 장면에 엄청난 반전을 추가했습니다. 이들이 개발한 초정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이 발정이 옆에 또 다른 핵심 엔진이 있었던 거예요. 바로 자기 재연결 현상입니다. 이건 마치 양손으로 고무줄을 잡고 계속 꼬다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 고무줄이 탁 끊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 것과 같아요.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들이 이렇게 끊어지고 다시 붙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플라스모이드라는 초고온 에너지 거품들을 빛의 속도로 뻥뻥 쏴댔던 거죠. 더 소름 돋는 건 최근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M87 주변 자기장이 엄청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관측했는데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. 관측과 이론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거죠.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? 블랙홀이 단순히 모든 걸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아니라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을 단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공장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. 이 Z가 새로운 별의 탄생을 돕거나 막으면서 은하 전체의 운명을 바꾸거든요. 하나의 비밀이 풀리니 더 거대한 우주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